나 자신을 팔아라. 이는 당신 회사의 이름 또는 당신의 이름을 팔라는 의미다. 이것들을 대중 앞에 가져와 많든 적든 쉽게 잊히지 않도록 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극적이 돼 좋은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쇼맨십은 세일즈맨의 이름과 상품을 동일시하게 하고 잠재적 구매자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쇼맨십은 세일즈맨의 개성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인간은 원래 특이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두 번째 영상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 왜 팔아야 하는가? 어떻게 팔 것인가? 세일즈, 즉 영업을 하기 위해 지침이 될 만한 내용만 모았습니다. 들으실 때 의미를 생각하며 적용점을 찾아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일즈맨의 14가지 재료 성공적인 세일즈맨을 만들어낼 만한 공식은 없다. 어떤 세일즈맨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자질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실패하기 쉽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 중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키워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나에게 세일즈맨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라고 한다면 14가지의 재료를 섞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이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실패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오랫동안 내 안에 이것들을 심으려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 야망과 폐기를 가져야 하지만 참을성 있게 멀리 내다봐야 한다. 2. 압박감 속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비즈니스에 정통하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야 한다. 4. 고객에게 얻을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방문하지 말고 잠재 고객의 욕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5. 영업기술로서 판매 방법과 상품 지식을 정리해야 한다. 6. 설명할 계획으로 고객을 방문하지만 고객이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7. 고객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확장하지만 결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8. 충분히 설명할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도 가능하다. 9.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쉽게 판매할 수 있지만 거절하더라도 고객을 당황하게 하지 않는다. 10. 개성이 강하지만 튀는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11. 말은 유창하지만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 발로 뛰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한다. 13.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적인 아이디어와 사고력으로 판매를 뒷받침한다. 14. 거절당하면 물러나는 법도 알아야 한다. 판매 상담의 지침 1. 고객이 마음을 열기 전에 팔려고 하지 마라. 2.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정직하고 충실해라. 3. 건넬 수 없는 것을 약속하지 마라. 고객의 불만을 사느니 판매에 실패하는 것이 낫다. 4. 경쟁을 이해하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한다. 경쟁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경쟁이 판매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5. 판매의 모든 것은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관점에서 접근하라. 6. 경우에 따라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 7. 고객의 거절에 낙담하지 마라. 7.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관계가 오래 가며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친구를 돕는다. 8. 오늘날의 작은 씨앗은 미래의 거목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이다. 8. 진정한 의미의 영업은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파는 것이지 8. 세일즈맨이 팔고 싶은 물건을 팔아넘기는 게 아니다. 9. 영업을 하는 한 거절은 숙명처럼 따라다닐 것이며 9. 거절을 이겨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10. 세일즈맨은 그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지만 그는 초대를 받거나 격려받은 적도 없다. 10. 모두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가서 신세계를 개척해야 한다. 11. 세일즈맨은 고객의 구매 결정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 12.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면 고객은 지갑을 더 굳게 닫아버린다. 13. 거절로 인한 충격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14. 이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약점이나 결점을 극복한 뒤 전보다 더 유능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4. 비록 고객이 오늘은 당신에게 구매했다고 하지만 내일이 되면 타사 상품에 현혹될 수 있다. 15. 유능한 세일즈맨에게 필요한 또 다른 자질은 용기이다. 16. 어느 것도 스스로 팔리지 않는다. 16. 건강과 청결도 판매되고 오락이나 편리함 심지어 사랑과 로맨스 재미와 놀이 상식적인 안전 조치들도 세일즈맨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17. 코칭 질문에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차린 것이나 정리된 생각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7. 저는 이 책 속에서 나 자신을 팔아라 이 한 줄 문장을 기억합니다. 17. 나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바로 영업의 첫 출발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8. 하지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쑥스러움이 계속된다면 우선 스스로 괜찮다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8. 오늘 올려드린 내용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도움되실 겁니다. 19.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19.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 20. montage 20. 21. 21.